이제 여기 4명 중에서. 아, 벌써요? 가장 못한 사람. 일단 제 얘기를 잘 안 들으신 분. 안 들으신 분.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으신 분. 제가 볼 때도 황 씨 같습니다, 황 씨. 뭐 큰일 났다. 발표해 주세요. 과연! 황계성! 조동아 사장님께 여러분 박수 한 번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럼 우리 이제 재성이 형. 너 이리로 와봐. 벌칙, 벌칙. 너 이리로 와봐. 이거는 솔직히 비인간적인 거 아니에요? 아니야, 왜? 이거는 이게 다 나아져. 인중에 딱밤 맞기고. 혹시 뭐 나오면 좋겠어요? 인중이야, 많이 나온다, 인중이야. 인중, 인중이다, 인중. 인중에 딱밤을 왜 맞아? 아니, 뭐가 나올지 일단 봅시다. 일단 갑시다. 인중에 딱밤 맞기만 안 나오면 돼. 자, 이제 갑니다. 안 보고 던질게. 네. 오케이, 됐다. 됐지? 됐다. 아, 물사대기, 물사대기. 물사대기, 물사대기. 빨리 가야 돼, 우리 실망자. 시간이 없어. 어? 아, 잠깐만. 어, 인중? 진짜 이쁘게 맞았어. 자, 다음, 다음, 다음. 빨리, 빨리 해야 돼, 빨리. 빨리, 빨리, 빨리. 너무 아플 것 같아. 야, 잠깐만. 야, 이것도 물사대기만 그냥 사대기만 하는 게 나아. 이거 너무 아픈데? 너무 아플 것 같아. 우리 다 힘이 세. 야! 근데 우리가. 그러니까 진짜 세. 우리가 힘이 너무 센 사람들이어서. 형, 진짜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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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형, 형, 형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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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형이 봐줬다, 봐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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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형이 진짜 아프겠다.